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레르망의 새로운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알레르망과 함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레르망을 직접 접해보니 일단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포근하면서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촬영하는 내내 알레르망 이불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쾌적하고 상쾌한 기분을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신혜와 함께하는 알레르망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